과수 전쟁에는 다양한 전쟁 기술법이 있습니다. 세장 방추형 또는 초방추형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유행이고 그 이외에 과거에 하던 선플루스 방법, 나리타 방법, 구로다 방법 이러한 유형의 전쟁 방법이 있다. 다양한 전쟁 방법의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의 주 목적은 역시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좋은 열매의 조건은 첫째, 맛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한나무 전체에 햇변 양을 골고루 투입시켜서 색깔이 잘 발련되도록 미색 없이 또 우리가 전쟁만 중요한 것이냐, 또 비배 관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작위로 퇴비해 주는 시대는 끝났다. 과거에는 300평당, 유박 500포, 300포, 100포, 30평당, 그래서 시비했지만 지금은 개체 관리, 그 나무가 퇴비를 필요로 하는 나무냐, 또는 퇴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무냐에 따라서 얼마를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개체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과수 전체의 물건 품위가 골고루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배 관리와 개체 관리, 전쟁이다. 또 전쟁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내한테 정해진 이 용접, 면적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최근 주간주간 거리 1m, 또는 주간주간 거리 0.8m, 80cm죠. 그런 나무는 그런 나무에 맞게끔 전쟁을 하고 지금 이와 같이 열간 4.5m, 주간 거리 2.5m, 여기는 여기에 맞게끔 전쟁을 하는 것이 맞다. 이 넓은 각각의 제식 거리에 우리가 그런 초방충의 방법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 밀식가원은 또 초밀식가원은 그게 맞게끔 전쟁을 하고 또 특히 초밀식가원은 결과지군을 곧바로 주간에서 나온 주지가 없습니다. 주간에서 곧바로 결과지화시키는 방법. 그래야 초밀식가수원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런 가수원은 주간과 주지, 주지에서 다시 결과지화시키는 방법. 전체 면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보시면 일단은 수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나무는 M구, 이중, 전복무고 또 하단부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전복 부위가 땅 속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심을 때는 전복 부위가 최대한 20cm 정도는 노출시켜서 이 전복 부위가 땅에 빨려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 애당초부터 전복 부위 노출을 많이 하는 게 맞다. 토양 속으로 뿌리가 근근이 확대되면서 땅 속으로 침화되는 것을 미리 감안해서 요복을 시켜야 되겠다. 또 더군다나 초밀식가원은 더하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나무를 보시면 물론 또 전쟁은 품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스포타입 교통은 전체 개화총량이 많다 보니까 전쟁 시에 개화총량의 수를 줄여주는 그런 전쟁골이 필요하고 후지나 이런 계통은 그런 홍로나 자홍, 홍곡 이런 스포타입 개보다는 개화총량 수가 작기 때문에 꽃눈수를 많이 줄일 필요는 없다. 다만 개화총량이 많은 그런 스포타입은 이렇게 늘어진 가지는 이렇게 걷어주기, 전체 꽃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개화총량을 줄임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봄에 꽃이 폈을 때 정뇌, 적화 작업의 일소를 많이 줄여줄 수가 있다. 후지도 마찬가지로 늘어진 가지가 있다면 걷어주기를 해서 꽃눈을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 제일 끝에 이렇게 늘어지게 달리면 열매가 맛이 없고 당도가 떨어지고 착석도 위에 나무 그대로 가려서 좋은 물건이 생산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뿌리로부터 제1단 주지에 있는 이 가지가 제일 먼저 토양 속에 있는 니트로겐을 제일 미리 흡수하기 때문에 사과 맛은 사실은 제일 없다. 그리고 뿌리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최상단부가 척색이 잘나고 사과 당도는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 가까이 있는 주지는 제거하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은. 이 나무를 보시게 되면 지금 1단 주지, 2단 주지, 3단 주지겠는데 1단과 2단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가지는 위에 있는 가지 때문에 그늘지가 되게 쉽상이다. 그래서 제거하는 게 좋다. 또 지면보다도 많이 낫고 이 가지가 착석됐을 때 과일 무게 때문에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혹시나 토양에 역병이 있다면 병원준이 빗물에 트겨서 역병에도 도출되기 쉽다. 이렇게 때문에 1단 주지를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초밀식형 M구 작은 대목은 나지 현상, 그다음에 자마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빈 가지 현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루투기를 남겨두고 전제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중 접목면은 웬만하면 가지가 발생이 잘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부에서 매끈하게 잘라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어디 부분에 가지가 겹치는가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가 1, 2, 3이 완전 100% 동일한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지가 더 굵고 이게 좋은 꽃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가지, 이걸 제거해버리면은 이놈과 이놈이 또 겹치고 이걸 제거해버리면은 이놈과 이놈이 또 겹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얘를 희생시키므로 해서 밑에 가지와 위에 가지의 공간을 확보해서 두 가지를 주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햇변양을 투입시켜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주지도 보면은 원주지에서 작년이나 그전 해에 제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기가 현재 주정관계가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와 이 가지 주관과 주지의 비율은 최대 4대1 여기와 여기도 4대1이 되는데 이거는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하는 게 좋다. 이게 때문에 여기가 성장이 둔화되고 좋은 꽂는 형성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 가지 힘이 엄청 세게 뻗었을 때는 브레이크 삼아 이 브레이크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좋은 결과지군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단부를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웬만한 여기도 보면은 화면상에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 이 나무가 굵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화면상에는 복잡하고 보이도 놔둬도 무방하다. 충분히 된다. 그래서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중단부, 하단부까지는 주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상단부를 제가 또 자르고 난 다음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행히 사진을 촬영해 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겹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빈 가지밖에 없지만 우리가 항상 전지할 때는 여름을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여름에 나뭇잎이 무성하게 되면은 약지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햇볕을 잘 받게끔 하느냐 이 가지도 보면은 대략 3대 1이 됩니다. 제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가지가 분지각이 넓기 때문에 수평으로 쭉 뻗었습니다.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상단부로 갈수록 짧은 가지를 많이 두고 결과지화시키기 좋다. 이거는 사실은 유의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지각이 좋기 때문에 우선 제거를 하겠습니다. 상단부는 약한 가지 위주로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디 부분을 자르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키를 너무 노트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대부분 결과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다는 게 좋다. 그래서 다 열매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여기가 힘이 세죠. 이런 데에 연차별압부가 있습니다. 여기를 카팅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자르기 힘들죠. 여기가 꽃 사과가 하나 이거 밀어냈네요. 여기 사과 정화 하나 두 개 이거 꽃인데 좋은 꽃이 아닙니다. 하나 두 개 달으시고 여기가 나이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 중간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과마다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이거 다 사과네요. 사과 여기도 잘라버리고 여기는 제거하시고 이렇게 환하게 이거 도장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도장집니다. 여기도 제거하시고 수세가 강하다. 그러면 상당부는 꽃문 결과지화시키고 약한 놈을 두고 주간 연장기를 교체를 하시고 만약에 나무가 힘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주간 선당부는 그 중에 센 주간 연장기를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꽃느님 되기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여기도 사과가 좋은 게 많이 왔습니다. 여기도 연차 배남부에 막아주셔서 사과가 지금 좋은 게 세 개 있으면 하나 둘 세 개 정도 사과입니다. 결과지는 가급적이면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사과가 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끝은 가볍게 자 지금 현재 상태를 보니까 꽃물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전적 목적이 보시면은 갈색 날개 메미충이 현재 여기 산란했습니다. 나중에 열매가 달리면 열매 무게 때문에 이렇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거하기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자 두 개 나왔죠? 이렇게 하나 두 개 놔두시고 자 이것도 좋은 결과지 꾸미입니다. 또 여기 뺀질이 사과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이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 마시고 끝은 가볍게 하신다. 여기도 보면은 작년이 막으셨네요. 막으셨는데 열매 달면은 열매 무게 때문에 늘어집니다. 좋은 꾸누를 두고 차가 다섯이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제가 하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은 가볍게 한다. 이렇게 자 여기도 어디를 자르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등기상은 자라주시고 여기도 지금 늘어지는데 꽃을 보고 맞겠습니다. 이것도 사과 현재 상태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꽃무늬 하늘보고 쇠고 이렇게 놔두시고 우리가 만약에 이 가지 무장정 힘이 좋아서 계속 뻗는다. 그러면 중간에 이런 것들을 쇠어둘을 해서 뿌리에서 올라온 양분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등 위에 있는 증립지가 양분을 소모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정화가 됩니다. 만약에 제거해버리면 쇠게 뻗어버리죠. 고속도로의 탱크로리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물길을 막아준다. 얘가 물길을 막아준 거래서 끝은 안정이 된다. 이제 우리 볼떼를 쌓아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것도 꽃무늬이죠. 다른 곳도 관계없습니다. 햇빛이 추운 것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곳도 됩니다. 여기도 꽃무늬이 왔네요. 다 꽂힙니다.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이거 다 2차 신장했죠. 예. 이게 이게 다 뺀질사과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맛이 없고 깔또하지 않고 또 만약에 전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인은 제2의 전쟁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놔두면 계속 커버리죠. 사실은 이렇게 당겨줘야 됩니다. 여기를 당기면 활가지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당겨주시면 나무가 안지게 되죠. 나무를 전체 힘과 수세를 보고 잘라야 되지 나무 모양만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적절한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적절한 나무만 다 섞어내시고 가급적이면 가위질하지 마시고 나무를 기부해서 완전히 드러내는 소꿈전쟁이 중요하다. 가위로 똑딱똑딱 하는 거는 좋은 전쟁과 못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제거도 관계는 없습니다. 해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정도면 그렇게 크게 손을 많이 베이지 않고도 꽃물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제거되는 거죠. 충분히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반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2차 신장을 냈습니다. 여기서 꽃물이 멈춰야 되는데 이만큼 대략 3cm가 더 자라버렸습니다. 이런 사과는 당도가 약하고 색깔도 느껴납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 이만큼 밀어냈습니다. 이게 2차 생장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을 깔끔하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 상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꽃문도 충분하고 나무가 상당히 안정화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쟁하고 이렇게 보니까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 상단부는 짧은 결과지구로 배치됐고 중단부는 조금 더 짧고 하단부는 조금 더 길고 전체적인 모형은 상박 형태로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상박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햇볕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전쟁 강의를 마치고 다음 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